지금 지가 갯비린데 아무도 안 태워주겠죠? 아 미치겠어 지금 아 이 차는 또 앞에서 왜 이러냐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진짜 너무 속상해 그래서 먼저 바로 차라보는 음식을 자 우리 딸이 첫 운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해 무서워요 무서워요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 10분이 좀 넘게 걸리는 거 말이에요 내일부터 일찍 갈 거예요 진짜 그래도 오늘 수요일이니까 반이 갔어요 그 희망을 가지고 그래 윤미야 뛰자 아 씨 뛰어야지 어떡해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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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 제발 몇 분이냐 지금 아 씨 23분이네 7분 남았네 오늘 땡구도 못 보겠다 땡구도 땡구도 못 보겠다 땡구도 땡구야 땡구야 땡구 땡구다 땡구야 땡구야 나 이따가 올게 나 늦었다 미안해 이따가 올게 땡구 보는 게 원래 낚신대 너무 늦어서 보지도 못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요 반은 다 그렇게 한 거 같아 지금이 5분 남았어 이제 아 이제 진짜 힘든데 아무도 안 맞으실 거 같아요 이제 진짜 저 혼자만의 싸움입니다 헤이 브라우니 안녕 이게는 저희 친구들이 잘 많아요 아 미쳤다 잠깐만 3분 남았는데 아 미친 아 제발 이거 뭐야 아 하 하 하 하 하 하 아 또 관리부에서 또 전화하겠다 와 28분 2분 남아 아 너무 시원하나 봐 이제 떠볼게요 의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몇시 찍어님이야 네? 몇시 찍어 몇시 찍어 아 언니 그 파일 보내주실거죠? 아 파란? 네 네 칼라로 아 진짜 감췄어 와 진짜 너무 피곤해 어제 그냥 술을 마셨더니 목욕이 거네요 근데 또 화장도 하고 다 준비했네요 어제 제가 1분 늦춰가지고 사회에서 썼잖아요 다시는 쓰지 않기 위해서 오늘 진짜 일찍 나갈거에요 안농 땡구야 땡구 땡구 만농 만농 땡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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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땡구 손 땡구 손 잘했어 잘했어 땡구 다시 한번 해볼까 땡구 손 땡구 손 땡구 손 아이구 잘했어 아이 잘했어 땡구 여러분 안녕 땡구 오늘은 땡구 주려고 치실권 가져왔어요 땡구야 기다려라 자 이제 저기 앞에 김땡구씨가 땡구야 땡구 땡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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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농 땡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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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땡구 손 손 손 잘했죠 땡구야 오늘은 내가 간식 가져왔다 짠 짠 아 일단 죽게 죽게 어이구 올라왔어 올라왔어 땡구 올라왔어 잠깐만 땡구 맛있게 먹어 안농 맛있게 먹어 안녕 회사에 가 후지 김이 Home 꼽 소금 고기 가건 루시 고기 고기 숟갈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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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